안녕하세요! 너네네 그 사람이 다 먹었었는데 연wer이 전에 계란의 쓸데없는 거 댕트를 염두에 뱉고 모든 게 있으면 집에서 휴대입을 도리미 도리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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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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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apart from the biggest world. いいじゃん、最高可愛い! 癒やす! 待ってたよー! 本当にありがとう! もう、失踪して、ありがとう! 청양고추 참기름 양파 양파 대파 고추 고춧가루 достаточно Ta-da おはんが来るよ うわぁ すごー うん 응! 이게... 를 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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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탐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어 MCU 고맙습니다 아참,... 고맙습니다 정말... 이 시간 또 감사합니다 호흡 맛있다 응!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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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게 있어! 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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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먹ту가 약 해요! 한글이 궁금해!!!! 어침피 이ину 하나 더 이상 한 주 cause... success! 프로소까지êm 이제 우리집에서 stared enough! 第1回目のおかわりでございます この卵と海苔をかける感じ? はいすいません 大量に食べます 止まりません本当に これだけでも美味しいよね でもまだおかずもあるし いただきます 美味しい 卵がね いいね 思わってる 卵大事だね ちなみにこの玉ねぎに最高です 美味しいよね 大好き これでもご飯ね あと1回かもしかしたら2回くらい おかわりするかもしれない 本当に美味しい 美味しい おにぎりって美味しそうじゃない おにぎりいいね 明日とかおにぎりいいかもしれない でもおにぎりの分なくなるかも 次のおかわりで すいません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